아니 뭐 현장에서는 병원형 같은 경우는 점잖고 그렇지만 분위기 누가 살리겠어요 제가 짬밥이 안 되니까 그리고 여배우도 없어요 저희는 다 있는데 그분이 잘 많이 주요 배우 중에는 없죠 주요 현장에 제가 제일 막내였는데 제가 해야 된다는 의무감을 가지고 스태프들한테도 재롱도 잘 떨고 원래 좀 애교가 나네요 그러셨군요 현장에서 막내 역할을 아주 충실히 수행하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영상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엔 어떤 해시태그가